1. 플레이어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포자로서 평생 파이를 사용할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파이, 먹는 거 말고요. 파이는 원주율 구할 때 사용하는 수학기... 음, 패스. 허리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반지름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360도 스커트니까 허리를 반으로 나눈 치수를 파이로 나눕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구독. 그럼 계속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레디, 고! 5.LOAD 5.LOAD 3.100 12.0 5.LOAD 콩콩콩콩콩콩콩콩콩..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